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잠시만요 꾸덕꾸덕 그리고 바삭바삭하고 제가 한 번 더 먹는 것 같아요 이만큼은 뱅뱅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ㅎㅎ 이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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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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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단한 고춧가루 계란한 계란, 계란한 계란이 고춧가루 바삭바삭 치킨에 오전을 한입에 넣어먹어먹을 것 같아요 치킨을 먹으면 좋지 않고 저건 좀 더 먹었을때 치킨은 매운 치킨이에요 치킨은 맛있을때 다 먹어서 먹으면 좋지 않아요 치킨은 영양제입니다 치킨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매콤달콤달콤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고춧가루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바로 호로록! 고춧가루 고소한 고소한 맛 마요네즈가 나중에 같이 먹어야지 적당히 고소해요 고춧가루 오돌뼈 핫도그 매운 아이스크림